안녕하세요. 쇼미델의 팀의 정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프로바이던스 이펙터용 케이블입니다. 솔더리스 케이블 킨 V206인데요. V206은 네 번째 플래티넘 링크 시리즈 모델이고요. 20주년을 기념해서 출시한 제품입니다. VLK1 OFC 컨택터 여기 안에 VLK1 OFC 컨택터가 주석으로 도움처리된 초고밀도 브레이드 쉴드거든요. 그리고 탄소 합침된 전도성 비닐 외핏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뛰어난 전자기 노이즈 제거 기능을 제공하게 되겠죠. 노이즈리스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밀한 뉘앙스까지 아주 단단하고 선명하게 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매우 얇고 유연한 케이블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이 안쪽에 케이블이 2m 케이블이 지금 함께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8개의 엘자 플러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플러그 중에서 3개에서 가장 작다고 할 수 있는 MP21하고 MP21L이라고 하는데 공간을 좀 절약해서 페달보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아주 유용하죠. 네. 그리고 루즈닝 프레벤션 기능이 있어서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플러그의 느슨해짐 있잖아요. 이게 여기가 이제 좀 느슨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느슨해짐을 좀 방지하는 고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끝부분이 여기 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기 결합하는 이 끝부분에 살짝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맞물렸을 때 풀림을 좀 방지하는 고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지금 기분 좋은 가격 10만 8천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안에 자체 육각 렌츠 포함되어 있어서 스스로 DIY해서 조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성 길이도 여러분들이 맞게 조절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바이던스 이펙토어 케이블 솔더레스 케이블 킷 V20U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이스라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